나는 솔로 22기 영숙화과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. TV보다 아는 얼굴 나와서 놀랬다. 영숙 도봉구 창동 출신이고 눈집고 코 세우고 치아교정했다. 동네에서 이상한 애로 유명했다. 남자들 플러팅 어릴 때부터 그랬다. 찐따 같은 애들한테 끼 잘 부린다.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고 술 좋아한다. 남자친구 있어도 남자 문제로 복잡했다. 옷도 그때 그 스타일 꾸몄는데 명품치장 좋아했다.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 학교 나오는 날 거의 없었다. 자신이 22기 영자 친구라고 밝히며 22기 영자 태음 해명글이 올라왔습니다. 초반에 태음 얘기 나올 때 연락해서 웃고 넘겼다. 태음으로 잘렸다는 거 전혀 사실 아니고 전남편 쓰레기라 삶의 반환점이 필요했다. 난 간호사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 괴롭히고 그러래 절대 아니다. 영자 같은 간호사면 믿고 맡길 것이고 누구보다 간호사의 일에 진심이었다. 영자는 세보여도 속은 여리고 과장되게 행동한다. 내 친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욕먹을 애 아닌데 응원한다. 하지만 차병원 직원들이 다시 반박 댓글을 남겼습니다. 친구분의 입장에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. 후배 간호사뿐만 아니라 선배 간호사, 수간호사까지 트러블 메이커로 데리고 있기 힘들어 타부서로 보내버린 케이스인데 더 얘기할 게 있나요? 이참에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 알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. 영자가 휩쓸고 가면 짧은 시간에 태워진 간호사는 울먹여서 유명했다. 최근 한 누리꾼은 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그 답변을 공개했다. 구청 직원은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건물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송보했으며 현장을 확인 후 적발 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. 정의와 상처리 형컷 목격담이 제기되었습니다. 둘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정의 머리가 길어졌다. 정의 상처리 형컷 왔다. 실제로 인형같이 얼굴 잡고 눈 커서 놀랐다. 화면발 진짜 안 받음 상처리는 굉장히 크고 정의는 작고 둘이 돈가스 먹는 거 봤다.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에서도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